안녕하세요. 상상영어 최병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he New York Times Monday, May 4th, 2020 2020년 5월 4일 월요일자 뉴욕타임스 기사 한계에 대한 일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백래쉬 빌스 against China over coronavirus 세계적인 글로벌 백래쉬는 반발입니다. 백은 뒤로, 래쉬는 원래 채찍질을 하던데 채찍을 앞으로 확 뿌리면 뒤로 튕겨 나오죠. 그런 반발을 말합니다. 이 반발이 빌스 against 몸에 대해 사역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over coronavirus, coronavirus와 관련하여 as calls for inquiries and reparations, spread as는 뭐뭐함에 따라, calls for는 뭐뭐에 대한 요구 inquiries and reparations, inquiries는 조사, inquiry라는 발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체로 inquiry합니다. 이 reparations는 as가 붙으면 배상입니다. 보통 전쟁 배상금 이런걸 말하는데 자, 이런데 대한 요구가 spread, 확산되는 가운데 베이징, 중국 정부 has responded, 대응했다, aggressively, 공격적으로 mixing threats with aid, 위협을 하기도 하고, 또 원조를 주기도 하고 and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dding to a growing mistrust of China 오히려 중국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게 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add to 몸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growing, 점점 커지는 mistrust, 불신 자, 이렇게 하면서 australia has called for an inquiry into the origin of the virus. 호주는 요구했다 inquiry, 조사를 어디에 대해? the origin of the virus, 이 바이러스의 오리진, 출처에 대해 Germany and Britain are hesitating anew about inviting in the Chinese tech giant Huawei 독일과 영국이 hesitating, 주제하고 있다, 언유하면 새롭게 다시, 다시 주제하고 있다 about inviting in, invite in 하면 이것은 도입하답니다.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 화웨이를 도입하다, 즉 뭡니까? 화웨이 5G 장비죠. 이것은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압력을 놓고 했어도 사실은 올해 한 2월달까지만 해도요 거의 뭐 화웨이로 결정을 했었죠. 유럽 여러 나라들이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지금 정부들이 생각을 약간 주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blamed China for the contagion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난했다. 이 전염병에 대해 Contagion, Epidemic, Pandemic, and is seeking to punish it 그리고 하려고 하고 있다. Punish it, 여기 있은 중국입니다. 중국을 징계하려고 Some government want to sue Beijing for damages and repressions 몇몇 정부들은 소송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대해 뭐, 뭐 때문에 For damages and repressions, 뭘 위해 이 damage나 repressions에서부터는 다 손해배상금이란 말입니다. Damages도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세월호 배상금이란 말, repressions는 특히 이제 전쟁 배상금이란 말인데 하여튼 손해배상금, 손해배상 이것을 청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 다음 페이지 Across the globe, a backlash is building against China for its initial mishandling of the crisis 전 세계적으로 backlash 아까 나왔었죠 반발입니다 Is building, 사여가고 있다 Against 중국에 대해 For its initial mishandling 초기 대응 실패입니다 미스핸들 하면 잘못 대응하다 뭐 이제 이건 뭐 이제 또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학대하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선 그런 건 아니고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 반발이 점점 더 사여가고 있다는 말 이 위기의 초기 대응 실패입니다 자, that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Help loose the coronavirus and world 자, 이런 초기 대응 실패가 Help loose 하면은 여기 loose는 동사입니다 막 풀어놓다 이런 말이죠 loose는 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확산에 일조했다 이런 말이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데 일조를 한 이런 초기 대응 실패 여기에 대해 전 세계 지금 반발이 점점 사여가고 있다는 말 Creating a deeply polarizing battle of narratives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Deeply polarizing 심히, polarizing 양극화하답니다 양극화되고 있는 그런 설전입니다 Battle of narratives narrative, 대화, 뭐 이야기 이런 설전을 만들어내고 있고 And setting back set back은 뒤로 당기다 그러니까 방해하다는 말 China's ambition to fill the leadership vacuum left by the United States 중국의 그런 야심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차질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야심, to fill the leadership vacuum 지도력 공백이죠 자, 미국이 남긴, 이런 말입니다 미국이 남긴 지도력 공백을 채우려는 자기네가 채우려는 자기네가 채우려는 이런 야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말 China, never receptive to outside criticism receptive to는 몸에 대해 수용적인, 받아들이는 자, 여기서는 never receptive이니까 외부 비판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이 중국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뭐 어떻습니까 wary 역시 중국을 수식하는 말이 뒤에 따라 나옵니다 wary of damage, wary of는 몸을 조심하는 신경선언 일말 demonstrate domestic control and long economic reach 자, 이 domestic control 하면 내부 통제입니다 중국 내부 통제입니다 그리고 long economic reach는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영향력 확대를 말합니다 긴, 뭐 아주 경제력, 여기 rich는 영향력입니다 빈치는 범위 이런 경제력 영향력 확대에 신경을 쓰는 좀 더 꼭 집어 말하면 이런데만 신경을 쓰는 그러니까 외부 비판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이런데만 신경을 쓰는 중국이 자, 동사가 나옵니다 has responded aggressively 자, 이런 반발에 대해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combining medical aid to other countries with harsh nationalist rhetoric combine A with B입니다 A와 B를 결합시키다 아까 뭐 mix A with B 마찬가지입니다 medical aid, 의료 지원입니다 다른 나라의 의료 지원도 하면서 또 뭐 합니까? 동시에 harsh nationalist rhetoric 자, 이것은 아주 거친 민족주의적인 어투입니다 그런 선전을 말합니다 rhetoric 하면 결국은 자, 이런 것을 막 섞어서 구사하고 있습니다 and mixing demands for gratitude with economic threats 역시 또 mixing 나오죠 이거와 이걸 섞어서 구사하고 있다는 말 demands for gratitude는 gratitude는 감사합니다 감사에 대한 요구 이거를 좀 감사해라 우리가 줄 테니 너희들 감사해라 이런 말이죠 more with economic threats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경제적으로 우리들이 이 위협을 보복을 하겠다 안 주겠다 뭐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위협 자, 이런 것을 막 섞어서 구사하고 있습니다 The result has only added momentum to the blowback 이 결과는 치기관하면 단지 모멘텀을 더했다 결국은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여기 only는 오히려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히려 몸을 부추겠다 모멘텀을 더했다는 말 부추겠다는 말 어디에? To the blowback Blowback은 아까 나왔던 backlash나 마찬가지 반발 반발을 오히려 부추겠다 The growing mistrust 점차 증가하는 그런 불신 어디에 대한 중국에 대한 그런 반발과 불신 이런 것만 오히려 부추기고 말았다는 말 어디에서? In Europe and Africa 유럽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Undermining China's desired image as a generous global actor Undermine 하면 파다죠 광산 이런 말인데 손상시키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중국이 원하던 그런 이미지 자, 관대한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액터는 뭐 배우라는 말 듣지만 여기서는 행위자 그러니까 관대한 전 세계적인 국가 이런 말입니다 아주 관대한 나라 중국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 이런 걸 오히려 손상시키고 말았다는 말 다음 페이지 Even before the virus 심지어 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베이징, 중국 정부는 displayed a fierce approach to public relations 중국 정부는 디스플레이는 나타나다 보여주다 fierce approach 아주 공격적인 접근법 자, 결국 이런 말입니다 여기 public relations는 대외 선전을 말합니다 이걸 공격적으로 전개했다는 말 근데 이것은 무엇인가 뒤에 동격 설명이 따라 붙습니다 An aggressive style 아주 공격적인 스타일 called wolf warrior diplomacy 넉대 전사 외교라 불리는 그런 공격적인 스타일의 외교를 전개했다는 말 Named after two ultra-patriotic Chinese films Featuring devil plots and fiery demise of American-led foreign mercenaries Named after 몸을 본따서 After 몸을 본따서 이름 지은 자, 이 영화 이름이 wolf warrior입니다 일단 보시죠 두 편의 1편, 2편이 나왔습니다 Ultra-patriotic Chinese films Ultra 하면 극단적인, 극애국주의적인 중국 영화입니다 Featuring, 뭘 보여주는 Evil plots, 악한 업무 이제 마약단과 싸우죠 마약단 두 목이 결국은 해외 용병을 고용을 하는데 중국 영웅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그 용병이 주로 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악한 업무와 마약단의 업무 And fiery demise of American-led foreign mercenaries 자, demise는 사망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괴멸이죠 Fiery 하면 뭐 화끈한 자, 미국인이 이끄는 이런 외국 용병의 화끈한 괴멸입니다 다 그냥 없애버립니다 자, 이런 그 영화 즉, wolf for you 한문을 하면 전랑입니다 전랑 1, 전랑 2 이렇게 하는데 자, with a clear encouragement from President Xi Jinping and a powerful professional departmen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명백한 encouragement, 격려입니다 시진핑 주석으로부터의 또 막강한 중국 공산당 선전국입니다 의 격려를 받아서 이런 말 Younger generation of Chinese diplomats have been proving their loyalty 더 젊은 세대의 중국 외교관들이 have been proving their loyalty 자, 충성심을 입장하다죠 뭐 좀 더 쉽게 충성심을 경쟁하다는 말까지도 됩니다 충성, 크대 충성심을 보여줬다는 말 more with defiantly nationalist and sometimes threatening messages defiant 하면 이제 뭘 도전하다, 도전하는, 한가하는 이런 말도 있고 이것은 대담하게, 대담하게 민족주의적인 그리고 가끔씩은 위협적인 그런 메시지로 충성심을 입증했다는 말 어디에서 in the countries where they are based 그들이 파견된,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외교관들이니까 그런 나라들에서 이런 걸로 그들의 충성심을 보여줘 왔다 자, 오늘 해선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